이스라엘 9장 1절로 10장 10절 17절까지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역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미 오늘 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왁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시오 우리 하나님이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중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제약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 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노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의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이 밖에 서지 못할 것이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여자에게 작가든 자를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약인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유지조차 하기 힘든 연약한 존재가 저의 여러분입니다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져서 이 말씀의 주파수와 여러분의 생각의 주파수가 맞아지는 일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요 저는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이 그 심령을 내리치는 그 순간 그 심령은 변화되고 그 가족과 그 인생이 모두 변화되게 되는 일들을 간증을 통해 그리고 저의 일을 통해 저는 경험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아는 우리 약인 지체 약인 보아스 지체들 혹은 제가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는 우연히 유튜브를 지나가다가 이 예배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름 모를 성도님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들이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목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은 다시요 거룩의 시작은 회계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거룩의 시작은 회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의 시작은 회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선발이 되어서 레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포로기안이 시작된 것이죠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와 2차 포로기안의 대상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금식기도 기간을 3일간 선포를 했습니다 왜 금식기도를 선포했는가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에스라와 2차 포로기안 대상자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장 일어나는 문제는요 인생의 문제가요 두 가지인데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결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돌아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모인 거예요 레위 사람들 없으면 제사장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도울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예배 짐 내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져도 예배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현재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지에 있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천몇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기도는 지금 당장 그 기도에 응답이 떨어져도 그 응답의 실체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 상태라면 여러분 응답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요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순간 누구와 가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상태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응답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둘 다 속습니다 기도했으나 응답받았으나 응답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는가 나는 응답받지 못했는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가 실망하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 저거 봐 기도 안 하는 나나 열심히 기도한 저 사람이나 똑같잖아 뭐 한다고 그렇게 시간들이고 피곤한데 애써서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똑같아 기도 안 해도 똑같아 여러분 큰 착각이 있습니다 큰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제목은 응답하신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그 실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실체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금식하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는 우리 이자포로 귀한 자들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과 제사장과 예배를 위해서 금식기도 했잖아요 돌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매복한 자들과 공격하는 자들 영적 방해 세력 육적 방해 세력들이 공격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아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이제 종결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의 실체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 상황 가운데 다른 생각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응답을 받았다라면 그 응답의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죠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안해서 이스마일을 자기 힘으로 생산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생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또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기를 추천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욕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해 두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허락하신 문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와 그 민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도착을 잘 했어요 인생은 산 너머 산이죠 문제 너머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든 사람 같이 말씀 좀 읽어주세요 9장 1절 다같이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햇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햇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아 애국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방백들과 고간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은 누구예요? 민족의 장노들 지도자들 반장들 조장 셀장들 이장들 간사들 목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방백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과 고간들이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그 이방의 이방 자손의 딸들과 혼인을 시키고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섞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단일 순수혈통을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말포이처럼 해리포터 말포이처럼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그런 그런 성경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통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왜 뭐가 문제냐 신명기서 7장 한번 올려주십시오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영하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난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영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면으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신명기에 이제 가난한 땅으로 처음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자 이제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난한 땅에는 뭐 무슨 족속 무슨 족속 해가지고 일곱 족속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쫓아내라 진멸은 여러분 아기까지 다 죽이는 게 진멸입니다 싸그리 정리를 하고 그 그 일곱 족속 이방 족속들과 절대 혼인하지 혼인하지도 말고 자녀들을 혼인시키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 뭐 예를 들면 이런거에요 한국사람 미국사람 결혼하지 말고 한국사람 중국사람 결혼하지 말고 일본사람하고도 결혼하지마 너희들끼리만 결혼해 너희들끼리만 왜 그렇습니까 4절이 답이 되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영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가지는 삶입니까 예 그런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이십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이 이방족속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몸만 같이 사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같이 집안에 끌어들이는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항상 저 유튜브 프리미엄이 없어서 광고를 꼭 봐야되더라고 5초 광고를 항상 봐야됩니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꼭 하는거 돈을 들여서라도 미디어 사역을 좀 원활히 하려면 미디어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유튜브 프리미엄을 꼭 가입을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요즘 광고를 보니까 그렇게 또 게임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게임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광고가 있냐면 주인공이 집안에 있고 욕조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천장에 독극물이 있고 초록색 있잖아요 독극물이 있고 또 깨끗한 물이 있는데 배수관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걸 어떻게 어떻게 연결하면 물을 욕조에 잘못하면 욕조에 독극물이 쏟아져가지고 주인공이 죽게 되는 본 적 있습니까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 게임 광고 보신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많이 보셨네 그렇죠 많이 보셨죠 손 드신 분들은 유튜브 많이 보는 분들입니다 걸려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보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통로가 중요해요 통로가 어떤 통로가 내 삶에 연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요 여러분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 믿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친구들을 지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관계를 정리시키더라 예수 믿기 이전의 관계들을 가지치기를 하시라 관계 가지치기를 이해 되세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관계를 타고 흘러들어오는 이 독한 치명적인 요소들이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통로들을 바꾸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세상에 뭐 드라마 얘기 불륜 얘기 뭐 누구 잘되는 얘기 못되는 얘기 그런 거 막 이렇게 듣다가 이제 천국에 연결되면은 이제 주변의 관계들이 다 이제 교회사람 바뀌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찬양 듣는 것도 찬양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로를 바꾸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가난한 땅에서 이방족속과 혼인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이방족속이 성기든 우상숭배의 그 통로가 집안에 연결이 되어버리는 자 그러면은 쏟아져 통로가 연결되면은 우상숭배가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키고 멀어뜨리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치명적인 영적인 통로다 성경은 그렇게 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담입니다마는 여러분 사람 잘 사귀셔야 됩니다 예수님 기억나시죠 그 수련회 강사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여러분 관계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다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단임 목사가 되어본 적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단임 목사가 된다면 부교육자 정말 신중하게 잘 고르려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 정말 신중하게 세우려고 마찬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청년부에 리더십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준이 없느냐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세우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저는 신뢰관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나 하고 일을 같이 하지 않으려고 오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천이 사건 겪으면서 리더십만큼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함께 주파수가 같은 사람 같은 흐름을 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맞다 저는 누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뭐라 해도 이것만 이 원칙만은 지키려고 여러분 마찬가지에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누구와 신앙생활을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영적인 흐름을 탈 것인가 여러분 선택이거든요 잘 선택하시길 추건합니다 아멘입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막 만나면 불평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남욕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알아서 좀 분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자기 영혼을 지키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방인들과 통원했는가 보시면 12절입니다 9장 12절 그런지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입시오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본 주석에는 뭐라고 해석이 나와 있냐면 이 이방족속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땅에서 어떤 평화와 안정을 추구했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벽이 없죠 사방이 뻥 뚫렸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은 다 강대국이에요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지 그때 인간적으로 낼 수 있는 생각이 뭐냐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강한 그들의 자녀들과 약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설마 사돈을 치겠어 설마 사돈을 죽이겠어 하는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이 통혼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땅의 이 자녀들과 혼인시키지 말라 했는데 알면서도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를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원칙을 어기고 통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인간적인 판단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내 생각 내 계획 과거의 나의 어떤 행적 이게 다 내가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건 너무 쉽게 자기 수긍을 하고 자기 생각이 그냥 막 이게 하나님 음성이야 자기 생각이 하나님 음성이 되더라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 통혼했어요 근데 이 일에 방백들과 구관들이 앞장섰다 했습니다 예수라가 돌아오니까 이 땅이 여러분 성전은 번지르르 하게 지어놨는데 참 기적적으로 성전은 어떻게든 세워졌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될 내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백성들 이 자 보십시오 이 땅의 방백들 고관들 또 누구예요 제사장 또 누구 레위 사람 또 누구 이 땅의 백성들 다 합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성전은 예배할 처소입니다 예배할 처소는 마련이 됐는데 이 예배할 처소에 어울리는 예배자들은 엉망인 상태 성전은 성전 받은 그 설계 그대로 그대로 성전답게 지었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될 예배자들은 말씀을 어기고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성전은 세워졌으나 예배자들은 무너져 있는 상태를 에스라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온천교회가 리모델링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장노님들이 여러분 저는 온천교회 올 때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래된 교회라고 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당의 장노님들이 굉장히 오픈마인드 해보자 잘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이런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 많으셔가지고 교육부서에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고 시설에도 정말 아낌없이 있잖아요 투자를 하시는 장노님 정말 멋진 당이거든요 참 보면서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하는 점이 많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 한들 아무리 좋은 악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기가 아니오 시설이 아니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어떤 좋은 악기가 들려있는지 그거 안 보세요 물론 저보고 악기 사려면 저는 제일 좋은 거 삽니다 무조건 아시잖아 알잖아 저는 여러분 이왕 사는 거 무조건 좋은 거 사야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더 예배 잘 들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예배를 평가하실 때 아이고 저 녀석들 아직도 저 아날로그 방식에 저 그걸 쓰네 저 악기 나온 지 몇 년 전 건데 저걸 아직도 쓰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어떤 도구가 들려져 있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예배드리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예배자를 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더라 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닌 게 아니라 가인과 그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준비된 다음에는 예배자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너무 잘 됐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제가 알기로 특정 교회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돈이 있어도 리모델링을 잘하고 싶지 전부 그죠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이 너무 잘 됐어요 그 한성교회에서 오신 그 음양감독님이 아 이 정도면 부산에 그 진짜 규모 있는 어느 교회보다 훨씬 집회하기 좋습니다 시장 훨씬 좋습니다 종호기가 지금 부산 시민회관에서 인턴으로 음양인턴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훨씬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산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입시오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뀌면 조명이 생기고 음향이 바뀌면 예배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차인팀 여러분 우리 지금 앞에 차인팀 있는데 더 좋은 악기로 완전히 풀세팅 다 바꿔줬어 여러분 예배자가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순서나 지금 에스라의 순서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상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약이 모아스 가운데 여러분 리모델링 되고 제일 수혜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 정말 이렇게 넓은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홀파를 두 번을 5층 교육관에서 했죠 예배하고 나서 전부 뭐라 그래요 그래 이건데 여긴데 이겁니다 목사님 여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넓지 않아도 조명이 없어도 악기가 좋지 않아도 마음껏 부러질 수 있는 여러분 그 공간이 최고의 예배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2층 본당이 그런 예배 초소되길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 손을 보시는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 오히려 건물보다 더 중요한 무엇? 예배자들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의 상태가 엉망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께서 픽하신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역시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9장 1절 2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어허 성전 좋네 이제 예배 드리면 되겠네 아이고 뭐 상태 좀 안 좋으면 어때 예배하면 되지 어 괜찮아 괜찮아 건물이 이렇게 좋은데 괜찮아 괜찮아 이런 상태였으면 어땠을까 에스라가 그런 수준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과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나 하나님이 선택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시는 그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에스라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자마자 이 상황을 보자마자 에스라의 반응은 통곡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짚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보입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짚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 그래요 좀 심각한 이게 아닌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거는 뭐 다 그렇지 뭐 요새 요새 뭐 신앙이 다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듣자마자 속옷과 겉옷 어떻게 하면 속옷을 먼저 찢을 수 있죠 여러분 궁금하더라고 묵상합니다 어떻게 속옷을 먼저 찢고 겉옷을 찢지 제가 봤을 때 속옷과 겉옷을 같이 잡고 뜯은 게 아닌가 약간 쓸데없는 묵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어요 여러분 이 행위가 뭐냐면 극심한 회개의 표현 여기 이제 정점진 게 뭐냐면 재에 앉아가지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하면 더 좋은 회개 여러분 옷을 집어뜯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잘 보실까요 에스라가 잘 볼까요 하나님 더 잘 보실까요 하나님 잘 보시죠 학사 에스라 말씀 조금 아는 에스라가 이 영적 상태를 보고 기가 막혀 앉았다면 그 본질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옷이 청결하면 청결을 다 찢었을 것입니다 머리털을 모조리 뽑아 하나님에게 머리털이 있으셨다면 수염이 있으시다면 한울 남기지 않고 다 뜯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에스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너무 열받는다 너무 화가 난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 기적같이 돌아와가지고 기적같이 성전 세워놓고도 처음 망했을 때 포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 행동을 지금 알 수 있지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후 불면 날아갈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참으셔서 참으시고 참으셔서 에스라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몰래 재지우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다시요 난 몰래 몰래 재지우면 재짓고 난 뒤에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길 걷다가 위에서 벽돌 안 떨어집니다 달리던 차가 나를 향해서 덮치지 않습니다 집에 도둑들지 않고 강도가 나를 찌르지 않아요 어제 살던 그때와 죄짓고 오늘 살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평안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옷을 찢고 계십니다 머리털을 쥐어뜯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끝내 인내하고 계시는 그 기간을 거짓 평안을 평화의 기간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인내하시는 기간이요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왔어요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뽑습니다 기가 막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져가지고 죄가 문화로 되고 있고 죄가 문화가 되고 있어요 연애하면 끝까지 가도 됩니까? 사랑하면 무조건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가능합니까? 뭐든지 해도 허용됩니까? 죄가 문화가 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혹시 뭐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죄를 적당히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자기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시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면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갈수록 갈수록 여러분 죄를 당연시 여기는 세상으로 바뀌어 갈 거거든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를 슬퍼하시고 내가 어쩌다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룩한 예배자들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내 상태를 내가 보면서 내 옷을 찍고 내 머리따를 뽑으며 기가 막혀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 참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학사에 있을 하지만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어떤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학사 이스라엘은 지금 옷이 막 누더게 됐죠 머리털 지어뜯고 수염이 해가지고 기가 막혀서 넋이 나가서 앉아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학사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기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안 했습니다 그냥 죄에 너무 기가 막혀서 화가 난 상태로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여러분 이 모습이 메시지가 되는 말씀이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모여들기 시작하는 이때가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몇 시인지 그런데 여러분 상번제가 있거든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앉아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죄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 모여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6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올려주시고 이사에서 66장 2절 시작 나 여하가 나 여하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낸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 자 보십시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돌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한 번씩 뜨끔뜨끔 하시죠 여러분 절대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 그 느낌 알기 때문에 저도 그 느낌 알잖아요 나도 성도였던 때 지금도 나도 말씀드렸는데 누군가가 나를 딱 꼴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이해 되시죠 그러면 엄청 이게 딱 그 느낌 알기 때문에 최대한 보편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상처가 안되게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누구한테 제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드시는 여러분 말씀에 떠실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CCTV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말씀에 떠는 여러분들에게 추건합니다 2사에서 66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위험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지금 나의 중심을 다뤄보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지금 이 말씀으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듣고 마음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추건합니다 저 목사가 또 내 들으라고 또 내 들으라고 저거 또 저격을 하네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에 말씀 받고 순종해서 잘될 사람들은 여러분이지 제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때에 이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여옵니다 5절에 보시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어떤 상태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요하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기도법은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도법 자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마 고개를 숙였던 것 같아요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자세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죄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스라가 사역했어요 다 모여보세요 자 몇 장 몇 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죄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하는데 그게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보입시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8절에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성전에 박힌 못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종로로 타는 중에서도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서 하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대여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러분 아직 성벽이 건축되기 전이거든요 누에미아 때 이 뒤에 성벽이 건축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울타리가 어디서 울타리 없는데 누가 울타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 지켜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포로에서 기안해서 성전 세우고 지금도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데 10절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잘해주셨는데 선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우리 조상들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봅시다 어떤 죄를 행했는가가 쭉 나와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 명예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한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만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딸들을 너희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고 그들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물려주게 되리라 우리 악한 13절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제약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여하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각사옵게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10장 1절에 에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뭐 할 때? 엎드려 울며 통곡하며 자복할 때 줄여서 회개기도 할 때 여러분 회개기도 하니까 너무 이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 회개기도 문 읽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런 주문해오는 회개기도 말고 너무 이 죄의 실체가 너무 실체가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는 회개 통곡하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통혼했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통혼했냐면요 죄를 보면서 떳떳해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고 머리털을 쥐어 뜯어야 될 그 죄 앞에 우리 그게 문화야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상태가 우리와 상관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그때고요 지금은 다름이다 할 사람이 누가 있냐 하늘을 보시기에 통곡을 하실 그런 상태인데 우리 너무 멀쩡하게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래요 나만 죄인입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 행복해 너무 아무렇지 않아 지난주에는 금식기도 현재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금식기도에 대해서 금식기도는 여러분 돌파하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회개기도는 나라를 바꿉니다 회개기도는 영적 생태계를 뒤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가 울면서 다 같이 좀 회개합시다 이거 안 했어요 기도인도 안 했어요 혼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라는가 이스라엘 1절입니다 10장 1절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가 울면서 회개기도 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모여요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금식기도 선배했잖아요 저도 얼마간 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한 달에 며칠을 정해서 계속 저는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제가 오전에 교육자들 다 새벽기도 오거든요 새벽기도 때 제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기도입니다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믿고 이미 제 삶 다 받았는데 회개할 게 뭐 그렇게 회개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반문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회개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회개 안 하고 떳떳하게 살 만큼 여러분 여러분 삶이 성경적이세요 괜찮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라는 말 제가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의 우물을 파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회개가 정말 어제 1시까지 트리 설치하고 우리 간사님들이랑 남아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새벽까지 지금 정말 회개가 필요한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다 회개합시다 회개에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청년부의 중요한 영적 흐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되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영적 부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과 땅의 통로를 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켜주시는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스 10장 2절부터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를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회개의 통로가 되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에스라가 회개의 통로가 되었다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회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스가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중에 스가냐가 나아지길 추건합니다 목사 혼자 떠들고 목사 혼자 설교하고 목사 혼자 방향 잡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겠어요 목사 혼자 떠들고 백성들은 성도들은 예 아멘 말씀 좋네요 똑같이 사는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야김보아스의 영적 스가냐 이 시대에 야김보아스 스가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목사가 교육자가 여러분 회개합시다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합시다 할 때 같이 일어나서 목사님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따라갑시다 하는 스가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추건합니다 왜 스가냐를 원하냐면 여러분 뒤에 보면 반대자들이 나와요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소재물을 뭐라고 정했냐면 회개에 동참하는 자들 회개에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야김보아스 그리고 화면에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실 때 영적 흐름 제시하실 때 여러분 직통개시 받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달하세요 말씀 전달자들 통해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제시하시지 않습니까 온천교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반대하는 편에 아니면 스가냐처럼 벌떡 일어나서 예 주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일하소서 마음껏 일하소서 여러분 영적 스가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회계에 여러분 회계는요 실체가 있습니다 회계에 실체가 있습니다 스가냐가 일어서니까 에스라가 힘을 얻어요 일어서서 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에 5절 보세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하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서약해 주십시오 맹세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거 했잖아 신천지 사인하세요 지장 찍으세요 했잖아 다 하는 거야 다 맹세하는 거야 이 영적 상황 가운데 다 서약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6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느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근심하며 금식하면서 이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모으라 이렇게 해요 3일 만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큰 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비 구절에 보시면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이 떨다는 건 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다 모였어요 이 영적 상황 가운데 비도 내리지만 이 영적 상황 가운데 다들 떨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방백대를 정합니다 방백대를 정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다 끊어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됩니다 그래서 방백대를 세우셔서 방백대를 세워가지고 공수처 같은 걸 세워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한 명단이 여러분 18절부터 쭉 나옵니다 한 118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관계자들이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통혼한 자기 아내들을 내보내고 자기 자녀들을 내보내고 분리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회계는 어떠했습니까 이 에스라엘 회계를 보면요 계획이 있어요 모이라 그리고 11절에 선보할 때 자복하고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 주십시오 방백대를 세우고 그리고 4절에 그대로 한지라 모든 명령에 그대로 준행한지라 알렐루야 여러분 회계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의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계의 실체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10장 15절 보세요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하고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일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두 사람과 이들을 돕는 사람 두 사람 반대자들이 일어납니다 회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흐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영적 부흥의 흐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엘 회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회계의 계획이 세워지고요 회계의 전략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회계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그대로 진행한지라 그래서요 결혼을 했어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 자녀까지 있어 끊어서 이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생이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여러분 가족과 가족이 헤어질 때 그 고통은 생사를 끊어내는 고통입니다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입니다 저는 그 고통을 조금 압니다 여러분 상담적으로 보았을 때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세 살 이전의 기억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두 살 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날 거예요 아마 세 살 이전의 사건들은 다 잊어버린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세 살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빚을 갚으려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노동자로 가는데 울산공항에서 아버지가 저 멀리 비행기 사다리로 타고 올라갔거든요 타고 올라가서 생이별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세 살 때 아버지가 결혼하셔서 임신하신 상태로 가셨다가 제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서 세 살 때까지 엄마랑만 지내다가 세 살 때 잠시 아버지가 기국했다가 다시 이제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산공항 철조망을 붙잡고 엄마 등이 엎여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통곡을 하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제야 만났는데 다시 이별할 때 저는 아버지를 누군가 뺏어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잃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붙잡고 진짜 아파 가지마 아파 가지마 저희 외할머니 우시고 저희 어머니 우시고 저도 통곡하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그 동네 비행기만 지나가면 제가 아파 이러면서 뛰면 제 뒤에 이 말씀에 떠는 자들이 제 뒤를 따라서 아빠 이러면서 울산 동구 여러분 월봉시장 거기에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비행기만 지나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빠 이렇게 뛰고 온 동네 애들이 비행기만 지나가면 아빠 이러면서 동네를 뛰는 그런 역사가 영적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요 이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자기 아내를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녀를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그 자녀들은 자기가 이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동기적이 자기가 다 가로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계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자기 아내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갈로 그어서 이별해서 내보내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계 기도하고 참 좋죠 금식 기도하고 참 좋죠 회계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회계의 실체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회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기 전이랑 후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체 없는 회계입니다 실체 없는 회계입니다 회계의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이 회계하면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회계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회계하면 예배 자리에 예배 장소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계의 실체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음란 영상 보는 사람이 회계하면 하드디스크 버리는 것이죠 컴퓨터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빠진 사람이 회계하면 게임 아이디 삭제 계정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계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예수님 말씀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3장 8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례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러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 그러니까 막 물어봐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요 12절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니까 이런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회계의 실체 뭐예요? 세리들 하는 게 뭐예요? 삥땅 지잖아 10만원 세금 받아야 될 거 20만원이라 해가지고 20만원 받아서 10만원 로마 내고 10만원 자기가 받잖아 이 사람이 이 세리가 회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만원만 걷는 거예요 딱 부과된 것만 걷는 거예요 자기는 월급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이 회계의 실체가 나타난 뒤에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수입이 줄어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회계입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런데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이 회계하면요 죄 없는 사람 때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참아야 돼 강탈하면 안 돼 뺏으면 안 돼 당연히 지갑이 얇아지겠지 수입이 줄어들겠지 이 사람이 군인의 회계는요 회계된 삶은요 그냥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회계한 삶이라고 야구보스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따뜻하게 지내 평안히 지내 밥은 먹었니 밥은 안 사주는 거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는 순종 좋아합니다 순종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뭐 강압적이니 어쩌고 저쩌니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중고등학교 SFC 대학교 IBF 책이란 책 설교 얼마나 많이들 입은 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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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분석 잘해 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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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고 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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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합니다 여러분 저 훈련받으면서 제일 깨진 게 순종의 입만 살아가지고 행함이 없어 전도 한 명 못해내고 새가지고 섬기지 못하는 요거 직면하고요 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저 훈련받을 때 여러분 때에 저 죽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하나님 나 결혼할 때까지 내 통장 만들지 않겠습니다 남는 수입은 전부 다 전부 다 영혼 섬긴데 쓰게 됩니다 저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섬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맡은 행사가 있는데 강사를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 사람이 없어 시키면 되지 시키면 돼 나 그거 책임 다하려고 여러분 결혼식 마치고 예단 있잖아요 패백할 때 입는 양복 입고 우리 사모 한복 입고 강사묵 사장님 데려갔습니다 강사묵 사장님 놀라더라고 내 살다 살다 이런 게 우선 그래서 그날 집회 10시까지 다 치르고 그 복장 그대로 우리 사모 교회 와서 옷 갈아입고 그 양복 그대로 입고 예 집회에 하고요 모셔다 드리고 저희 신혼집에 왔습니다 피곤해서 둘 다 뻗었지만 저 진짜 죽도록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보인다 예전에 박근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한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귀신들도 아는 그거 너무 잘 얘기하고 집에 가요 자 우리 이런거지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해봅시다 교회 공동체는 이래 되고 나불나불나불 일합시다 여러분 없어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없어 없어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참 행복한 가정이요 깨진 가정이래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아빠들이 호래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의 실체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체가 있는 회개 실체가 있는 회개 변화가 있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울며 통곡하면서 내 상태를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 우리 상태를 다른 주변인들과 비교하면서 주변의 판단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내 상태 우리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냥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내가 어쩌다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통곡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마냥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 없이 설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태는 기가 막힌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회개부터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예배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성전에 걸맞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니라 진짜 중요한 성전 우리 내면의 성전 이 내면의 성전의 기준은 거룩이죠 거룩의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약인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대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 사람 이스라엘 회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 마음이 스가니아에게 전달이 돼요 스가니아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로 회개가 확산된 것처럼 하나님 나의 회개가 우리 공동체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회개가 이 부산 땅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스가니아로 영적인 에스라로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주님 회개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회개는 그냥 말로만 나불나불 흩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실체가 드러나는 행함 있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목상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돌보지 않고 게으르고 이기적이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님 이게 회개용을 보이시옵소서 행함없는 믿음과 행함없는 믿음을 행함없는 회개를 하여 주시옵소서 신차 없는 회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흥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면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데 하나님 이 좋은 예배 청구가 고생으로 인기하여 하나님 이 성전에 걸맞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되어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우리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제가 다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듣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이 영이잖아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맡은 목자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붙들고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어요? 그 죄의 심각성 그 죄의 치명성을 언제 한 번 직면해 보셨어요? 죄가 언제부터 그렇게 통원하셨습니까? 세상과 언제부터 그렇게 통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감을 저는 느낍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회개를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좀 이 2020년 이 점으로 가는 이 해에 이 시점에 남은 기간들을 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고 또 영적으로 게을렀던 것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성기지 못했던 것들 용기했던 것들 여러분 음란하고 음란한데 그것을 계속 변명하고 외면하는 여러분 살을 끊어내는 실체가 없으면 그 죄는 안 끊어집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청년의 때 하나님이 언제 음란 특권 이런 걸 주셨어요 청년의 때 조금 음란해도 된다 이런 특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된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 번도 타협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마음껏 음란하시겠습니까? 청년이라고 마음껏 그 음란의 죄를 여러분 숨기시겠습니까? 이제 좀 잘라낼 때가 되었습니다 살을 도려내듯이 살을 도려내듯이 심장을 뜯어내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의술 같은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거 없이 이거 없이 거룩함 없이 우리가 쓰임받겠다 하는 이거는 교만이에요 이 거룩함 없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룩함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 없이 하나님 우리를 써주소서 보내소서 사용하소서 교만입니다 우리 주장이에요 우리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의 시작은 회개부터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의 실체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실체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한 5분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소리 내서 하나님 이 공동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실체가 나타나는 공동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공동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덮었던 자 다시 성경을 펴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자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던 자들 찾아가서 손 내내게 하시고 서로 안아주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공동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시고 하나님 저부터 회개하시고 하나님 교만한 것 하나님 교만한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열기 온도와 사랑을 상처 준 것 하나님의 상처 준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정지하고 비난했던 것들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용사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로를 닮은 자들과 그리스로를 닮은 자들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고 풍자 용사하고 사랑하고 풍자 하나님 너희 사이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주님은 옷을 찍고 계시는데 주님은 머리를 뽑고 계시는데 주님은 수염을 뜯고 계시는데 나는 괜찮은 점이 부각에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심령을 해보셔서 거룩한 명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소서 신앙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형제에게 지체에게 상처 준 것들 등이 하소서 주여 내 입에 재간을 물리시고 주여 영적 생태계가 바뀌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질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기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계의 신체가 나타나게 하소서 해계의 신체가 나타나게 하소서 해계의 신체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해결은 거룩하게 시작되게 하소서 해결을 통하여 거룩하게 시작되게 하소서 해결을 통하여 거룩하게 시작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모든 예배자 하나님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신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신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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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o님 하나님 계신 그때 우리도 엎드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통곡할 수 있는 통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과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을 붙잡고 씨름하며 몸부림치고 하나님 성령 안에 사는 그 근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영적 부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 부응과 각성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라는 금식기도와 회개기도라는 두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여 금식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회개 깊이 깊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거룩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